지난 주말 사이 LA 카운티에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쯤 사우스 LA 지역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. 같은 날 오후 9시 15분에는 이스트 LA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총을 맞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이어 토요일인 지난 11일 저녁에는 파노라마 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후 자살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지난 주말 LA 카운티 일대는 최소 5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